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저는 최근 몇 가지 건강 이상의 징후들이 발견되어 종합검진을 받고 왔습니다. 시력, 청력 등등을 재는 건강검진은 자주 했지만 정말 문제가 있어 종합검진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종합검진을 받으면 제가 느낀 이것 좀 재미있는데 싶은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이 딱히 원하지 않았을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종합검진의 화학입니다. 제가 받았던 종합검진은 상태가 안 좋은 곳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루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혈액검사를 위한 체열 후 체뇨용 컵을 받아 X선 이미징 후 채취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이에는 간단히 심전도 확인이 있었고 전면과 측면, 체스트 엑스레이 촬영 이후 대망의 CT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이미징을 하고 마지막으로 위내시경의 순서였습니다. 이 중에서 검진받으며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은 소변검사와 심전도였으며 그 외의 검진에서는 나름 궁금했던 것이나 추측하던 것들이 있어 이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체열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단계인 경우가 많지만 저는 바늘에 찔리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21개이지 주삿바늘이 들어오는 순간을 즐기기 때문에 여유있게 이것저것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주삿바늘을 정맥에 알맞게 도입한 후 체열을 위한 진공 튜브를 갈아 끼우며 체열이 시작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경우에 따라 체열 튜브의 개수가 달랐으며 내부에 무언가 끈적해 보이는 것이 들어있는 경우도 튜브 뚜껑의 색상이나 크기, 두께가 달랐던 경우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마계의 색은 개성이 아닙니다. 분명 무언가 차이가 있을 것이고 분석하고자 하는 정보들에 따라 체열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늘색 캡을 갖는 체열 튜브는 과일에도 자주 들어있는 구연산염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완충제로 함유된 3.2%의 구연산 소듐은 여러 개의 음이온성 산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이온은 양이온과 간단히 상호작용하듯 구연산염은 혈액 속 칼슘이온만을 잡아내게 됩니다. 칼슘이온은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전환되어 혈액 응고작용을 일으키는 중요 과정들의 필수적인 이온이기 때문에 혈액 응고와 관련된 인자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APTT나 FDP 피브리노겐 등 혈액 응고 기능 검사에 사용됩니다. 노란색 캡의 체열 튜브는 SST 튜브라 불립니다. 세럼 세퍼레이션 튜브의 줄임말로 혈청 분리 튜브입니다. 노란색 외에 빨간 뚜껑인 경우도 있는데 내부에 뭔가 끈적해 보이는 덩어리가 들어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고분자로 이루어진 젤이 함유되어 있는데 투에틸 핵실 아크릴레이트와 엔뷰틸 아크릴레이트 그리고 스타일렌의 중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튜브 벽면에는 마이크로 크기의 실리카 결정 구조로 코팅되어 있어 혈구의 응고를 촉진하게 됩니다. 마이크로 실리카가 혈소판 등에 달라붙어 트롬빈 형성을 촉진하고 피부린 형성이 가속되어 혈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젤이 사용되는 이유는 혈청의 비중과 혈구의 비중의 중간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해 혈청만을 따로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화학검사나 면역혈청검사, 독성물질검사와 비타민 검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단순한 멸균 튜브도 있습니다. 플레인 튜브라 불리며 빨간색 캡을 갖는 경우가 많고 튜브에 체열된 혈액이 응고되면 원심분리를 통해 혈청을 분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녹색 캡의 튜브는 항응고제인 해파린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해파린은 트롬빈을 비활성화해 혈액의 응고를 방지합니다. 인체 생리적 항응고제로 혈액 세포의 크기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혈소판과 백혈구는 응집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자주 보셨을 연보라색 캡의 체열 튜브는 금속이온을 잡는 기능이 뛰어난 킬레이트 화합물인 EDTA로 내벽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EDTA가 칼슘을 잡아 제거하게 되고 응고를 방지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기본 혈액검사나 적혈구 형태검사, 세포면역검사에 사용됩니다. EDTA는 중금속을 잡는 기능도 뛰어난데 중금속 진단을 위한 목적의 EDTA 체열 튜브도 따로 존재합니다. 플로라이드 튜브라고도 불리는 회색 캡의 체열 튜브는 플로리나 소듐과 옥살레이트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옥살레이트는 역시나 음전화 형태에서 예상되듯 칼슘을 잡아 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플로리나 소듐은 적혈구에 의한 해당 작용을 억제하는 항당분해 물질입니다. 혈액 내 당분자들을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당분석이나 젖산검사, 경구포도당 부하검사 등에 사용되며 글루코스 튜브라 불리기도 합니다. 혈액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직접 눈으로 내부를 볼 수 있는 영상분석의 신기함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X선 분석은 그 발견의 시작부터 진료를 위한 기술과 다름없었습니다. 뼈나 반지와 같이 높은 원자번호를 갖는 원소들의 형태만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의료용 X선 이미징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사실 더 흔히 사용되는 곳은 포장된 물품이나 가방 속의 물체들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수출되는 물품이나 공항의 소지품 검사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따라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다르게 확인할 수 있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여줍니다. 골절이 발생했을 때 다리나 팔, 몸체 등 필요한 부분을 X선을 통해 분석합니다. 이 경우 몸의 두께와는 무관하게 X선이 몸을 뚫고 지나가며 원자번호에 따라 가로막히거나 투과하게 됩니다. 투과된 빛은 평면에 맺혀 3차원 형태의 우리 몸은 한 장의 사진에 정보로 기록되죠. 분명 유용한 기술이지만 평면에 낸 정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선 촬영이 이루어지는 방향을 입체적으로 구성해 단층 촬영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재구성하는 알고리즘 작업으로 더욱 명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구성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X선 광원의 반대쪽에 검출기가 넓게 위치하며 전체적으로 회전하며 스캔해 입체 정보를 구성합니다. 이 작업은 컴퓨터를 이용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는 의미의 CT로 불립니다. 하지만 X선 촬영이나 CT나 같은 X선을 사용하는 만큼 선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이미지의 화질 개선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자 지는 부분과 아닌 곳을 강조해 대조 차이를 강화하기 위한 조형제의 사용이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근육이나 지방 등 인체에 연조직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3주기 이내에 위치합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등 작고 가벼운 원자액을 갖는 낮은 원자번호의 원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X선 이미지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뼈는 칼슘으로 이루어진 만큼 4주기 원소이며 연조직에 비해 더 큰 원자액과 원자번호를 갖습니다. 만약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X선의 차폐에 효과적이도록 더 높은 원자번호를 가져 거대한 원자액을 보유하고 있는 원소를 주입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X선을 차폐할 수 있는 유용한 원소인 납이 있지만 납은 중독 등의 이유로 위험하죠. 인체에 위해성이 없으며 한 곳에 누적되지 않으면서 비금속인 원소라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이 모드를 만족시키는 가장 유용한 원소는 지금까지는 아이오딘입니다. 아이오딘 자체를 주입하는 것은 반응성이나 용해도 문제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이오딘이 여럿 결합된 유기분자를 정맥을 통해 주사해 조형제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기술입니다. 아이오파미도가 같은 분자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조형제 개발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화를 띄지 않는 이 합체 형태의 거대 구조 분자인 아이오딘 등이 많이 활용됩니다. 아쉽게도 제가 CT 촬영 때 사용한 조형제가 아이오딘 화물인 것은 봤지만 정확히 어떤 분자인지는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CT 조형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작스럽게 온 몸과 숨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관 내로 조형제가 주입되면 혈관 안은 농도가 높은 고장성 환경이 되어 삼투압 차이로 인해 혈관 바깥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이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의 속도가 증가하고 열감을 느끼게 됩니다. 원피스에 등장하는 기어세컨드와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전에는 아이오딘이 바다나 해조류, 어폐류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조괴류 알러지가 아이오딘 알러지와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조괴류 알러지 보유 환자에게는 아이오딘 조형제 사용에 관해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폐류 알러지의 면역체계가 아이오딘 때문이 아닌 근육단백질 트로포마이오신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흔히 빨간약이라 불리는 아이오딘 함유 국소소독제인 포비돈 아이오딘에 의한 피부 알러지와 시티 조형제에 관련 또한 증거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초음파 이미징입니다. 실시간으로 분석 중인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봐도 뭐가 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나마 태아의 초음파 사진은 보면 뭐라도 알 것 같긴 한데 그 외의 영상을 보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 분간하는 의사를 보면 전문직이란 이런 것인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초음파 이미징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장비로 선명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장비 개발부터 최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1년 PNAS에 나왔던 3와트 이하의 작동전력 소비를 갖는 온칩 아날로그 및 디지털 변환기 어레이로 초당 1조회 이상 연산이 가능한 초음파 이미징 기술 논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장기를 촬영했지만 물론 우리는 태아 외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간단히 정체를 파악해 볼 것은 저거 차갑고 닦아도 축축한데 꼭 해야 하나 싶은 초음파 젤입니다. 초음파도 음파입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초음파 이미징은 공기 속을 지나던 빛이 물로 들어갈 때 발생하는 굴절과 반사처럼 발생된 초음파가 조직의 경계에서 반사되고 반사단 음파를 받아들여 영상화하는 기본적인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마주한 두 조직 간의 음향 특성 차이가 클수록 반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에코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조직의 음향 특성은 밀도와 관련이 있어서 뼈, 연조직, 지방, 공기의 순서로 저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 없이 초음파 모듈을 피부에 가져다 대면 공기와 연조직의 경계면에서는 99.9%의 초음파가 반사되어 이미징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젤을 사용합니다. 즉 두 매질의 음향 저항을 같게 만들어 반사되지 않고 음파가 인체 조직으로 많이 투과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초음파 젤의 기본적인 구성은 5가지 요소입니다. 전체적인 젤 형태를 이루기 위한 용매로 안전하고 저렴한 증류수가 사용됩니다. 흘러내리지 않는 젤이라는 점도 형성을 위해 고분자물질인 카보머가 사용되는데 보편적으로 폴리아크릴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젤의 PAT 조절을 위한 완충제로 트라이애틸 아민이 사용되며 보습 유지를 위해 프로필렌 글라이콜도 혼합됩니다. 당연히 즉석 제품이 아닌 만큼 생체 적합한 재료들이 세균에 의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제로써 벤질알코올과 메틸클로로 아이소사이아졸리논 혹은 경우에 따라 파라벤 등이 사용되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히 초음파 젤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초음파 이미징용 젤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질감과 특성의 물질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물과 소금, 녹말, 알로에베라 젤을 혼합해서 제조가 가능하죠. 이 조성의 젤은 실제 초음파 이미징에 적용 가능한 완전 친환경 조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음파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는 비상시에 제조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위내시경입니다. 예전에 수면대장 내시경을 건강검진으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내시경을 비수면으로 진행해봤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영웅호걸이라면 비수면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 바로 비수면으로 선택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복용했던 것은 짜먹는 형태의 거품제거제였습니다. 위나 장에 거품이 존재하면 명확한 검진이 어렵기 때문에 거품을 없앨 수 있는 물질을 투여합니다. 거품의 제거는 표면 장력을 제어해 거품이 유지될 수 없도록 조절하면 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시메티콘인데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부터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실리콘 탄성체인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의 단위구조와 실리카 즉 이산화 규소 나노입자입니다. 이들은 응집되어 있는 위장 내 거품의 작용에 분리시킨 후 작은 크기로 소화기 후위를 향해 이동하도록 제어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장운동을 제어하기 위한 주사를 맞았는데 그 기능을 감안한다면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 항콜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화 기능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된 후보군이 여럿 있지만 유명한 것은 하이오신 뷰틸브로마이드입니다. 하이오신은 스코폴라민의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스코폴라민에 대해서는 좀비의 화학이라는 주제로 다른 채널에서 잠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스코폴리아 카르니올리카를 비롯한 식물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인 스코폴라민의 유사 구조에 해당합니다. 스코폴라민은 섬망현상을 일으키거나 위장운동을 정지시키는 등 인체를 제어하는 기능이 강해 과거 아이티섬에서의 좀비 제조에 사용되곤 했습니다. 스코폴라민은 특정한 식물들이 자연적으로 합성하는 화합물이죠. 동물액에서는 요소 대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20종의 핵심 아미노산 이외에 다른 아미노산으로 구분되는 오르니틴을 시장물질로 합니다. 오르니틴 탈탄산화 효소를 통해 퓨트레신으로 전환되며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데 퓨트레신은 시체의 부패와 관련된 단어인 것처럼 대표적인 시체 냄새 화합물입니다. 이후 여러 과정을 통해 스코폴라민이 완성됩니다. 생각해본다면 좀비를 만들기 위해 스코폴라민이 사용되고 스코폴라민을 만드는 것도 시체 퓨트레신으로 가능하니 사체와 좀비 간의 무한동력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스코폴라민은 위험한 물질이기도 하고 하이오신 뷰틸 브로마이드도 내시경용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 개량된 메틸스코폴라민 브로마이드 즉 메스코폴라민이 더욱 위력합니다. 최근에는 산과 관련된 기능의 제어라는 점을 염두해서 오메프라졸과 같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용액에서 산의 핵심 요소가 수소양이온이라고도 불리는 양성자인 만큼 양성자 펌프의 제어는 위산 분비와 소화 기능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이라면 수면 유도제가 필요합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물질들이 사용되는데 프로포폴이나 케타민 혹은 미다졸람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프로포폴의 화학에서 다뤘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저는 비수면 내시경을 했기에 수면 유도제가 아닌 다른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국소마취제의 공통점은 카인이라는 점미어로 끝난다는 점과 함께 맛이 더럽게 쓰다는 것입니다. 제품명은 못봤지만 입에 3번가량 뿌리자마자 뻐근하게 목이 굳어가는 느낌과 함께 계속 맴도는 더럽게 쓴맛으로부터 카인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인이라는 점미어는 쓴맛과 함께 국소마취 효과를 갖는 유명한 화합물인 코카인에게서 유래합니다. 내시경에 사용 가능한 국소마취제는 베노카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옥시부프로카인, 아메토카인이라 불리는 테트라카인, 그리고 프록시메타카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금다 뱉거나 하는 등의 귀찮음 없이 스프레이로 간단히 뿌렸던 것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제가 사용한 것은 가장 유명한 카인 계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입니다. 번거롭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종합검진도 이것저것 알고 하면 재밌습니다. 병원의 여러 물품을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둘러볼 합법적인 기회가 되죠. 특히 개인적으로는 시티 조영재의 기어세컨드 체험은 매우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나 건강관리를 잘해서 아프지 않게 지내는 것이니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